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잖아요. 그러니까 법정에서 저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재판부에다가 이재명 대표가,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피고인이죠. 이재명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이 분리 재판이었습니다. 무슨 얘기냐 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과 정진상 피고인 간에 분리해서 재판하자. 그러면 본인이 안 나와도 되는 것 아니냐, 오늘. 그런 얘기거든요. 왜냐하면 오늘은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나와서, 아까 얘기했잖아요. 구경만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안 나와도 된다. 그런데 재판부가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.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또 오늘 재판부가 설명을 했어요. 왜냐하면 정진상 피고인의 문제와 이재명 피고인의 문제가 분리할 수 없는 거다. 그러니까 본인의 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, 이렇게 정리를 한 상황이거든요.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 그게 이해가 안 되죠? 그리고 그게 왜 검찰 때문입니까? 재판부 때문입니다.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보면 피고인은 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 반드시 출석하게 돼 있어요.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된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본인이 나오게 된 이유를 검찰 탓으로 돌렸던데 저건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. 오늘 나오게 된 거는 지난번 재판 때 이재명 대표가 분리 재판해달라는 걸 판사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고. 오늘은 안 나오면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죠?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. 물론 저는 강제 소환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. 오늘 설령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더라도. 그렇지만 오늘 본인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검찰 때문이다 해서 모든 걸 다 검찰 탓으로 돌리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고 오늘 본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판사 때문입니다. 그런 부분을 국민 앞에 호도하면 안 된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